국다원 기자, 최근 소속사를 옮긴 수지에게 네티즌들이 연일뜨거는 관심을 보내고 있다. 이에 수지는 자신의 sns에 일상사 진을 업로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리야 빨리 와라. 물결표물결표물결표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수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수지야 오래 공들인 만큼 아쉬움 남지 않는 작품이 되길 바라 아름답은 마음으로 사 양합니다. 해리야 보그프다. you are so pretty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수지 인스타그램 지난 2010년 미스 에이 멤버로서 배드걸 굿걸로 돼 비안 수지는 당시 빛나는 외모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후 허시 남자 없이 잘 살아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연기자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그는 국아에서 함부로 애틋하게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6년 방송된 함부로 애틋하게 애서는 김우빈과 설렘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연기자로서 자신의 입질을 쌓아가고 있는 수지는 최근 sbs 베가본드에 캐스팅이 되어 이승기 신성록 정한식 배윤식 이경영 문상근 문정희 김정현 황보라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이승기와는 지난 2013년 방송된 국아에서 이후 6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두 사람이 출연하는 sbs 베가본드 등 미낭 여객기 추락사고에 연루된 한 남자가 은폐된 진실 속에서 찾아낸 거대한 국가 비리를 파헤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원래 5월에 편성이 되어 있어오나 미정상태로 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추천 기사 알토란 삼치조림 고구마 간장조림 고구마 잼 매생이떡국 과일물김치 레시피에 관심 만드는 법은 이슈종합 히트메이커 강인 정진훈 이철우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지목 이니셜 동일 픽 불타는 청춘 김국진 하트 강수지 불청 콘서트 위에 10개월 만에 출연 달달한 신혼 분위기 페르소나 아이유 아이유 엑소 이엑소 첸 솔로곡 꽃 스트리밍 인증 완전히 꽃힘 아보카도 오일 고혈압도 다스리는 기름 표능은 나이가 믿기지 않아 성유리 남편 안성연이 반할만한 청초한 미모 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비만 세균 자가진단 테스트 방법은 다이어트 연령별로 달라야 모던 패밀리 이사강 하트론 나이차 극복한 달달한 부부의 일상 지연수일 나이 연상연하 부부의 행복한 모습 닮고 싶어 인공지능